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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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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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브 방송하시는거에요? 찍고 있어요 조회수가 많으니까 조회수가 있어야지 5만4만원인데요 그럼 굉장한건데 이거 5천원 10개 5천원 예 어서오세요 그럼 성공하시구나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특이한데로 많이 찾아야되요 잠깐만요 절탄 이거 생강을 갈아가지고 이거? 생강은 생강 자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갈아가지고 이거를 이게 이제 혈당이 많이 들어간거 아니에요? 혈당을 위에다 묻힌거야 왜냐면 생강은 그냥 먹으면 아래에서 많이 못먹잖아 이건 얼만데요? 이거 지금 만원짜리 5천원 드려요 싸게든지 이게 지금 칠백이 팔백고랑 가까이 되는거에요 그래요? 효과가 있는가요? 효과가 좋죠 삐지보면 안가죠 돌이 있는거죠 네 오늘 장보로 해놨어요? 하나가 모자랍다 천원이 천원이 모자랍다 천원이 모자랍다 전재산을 다 틀어서 전재산을 다 틀어서 하나 있다 하나 있어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10개 5천원 이 진주 조총육아입니다 이 설탕이 안들어가 기름이 안들어가 여기에 구워서 만들어 놓은거 예 아 이제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예 너무 편해 다른사람은 큰거 갖고와던데 다른편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먹어야 됩니까 예예 많이 드세요 대부분에 드세요 잠깐만 혜연씨가 예 감사합니다 예 육아의 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청 육아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너라 네 이렇게 이쁘게 하늘 이쁘게 아멘 오 하늘 다 오 소시 오 오 오 오 오 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